안녕하십니까 하마티비 유재석입니다 제가 오늘 나온 곳은 은평구에 나와 있는데요 바로 옆에는 응암역이고요 바로 또 저쪽으로는 세절역 그 가운데에 있는 오늘의 현장을 소개해드리려고 불광천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현장에서 응암역까지는 도보 500m 세절역까지는 도보 700m 이내로 이용하실 수 있는 역세권, 더블역세권 매물이고요 불광천까지는 한 400m 정도만 걸어가시면 이런 아름다운 천병길을 산책하실 수가 있고 이마트까지도 도보 400m에 있는 완전 위치 좋은 매물입니다 그리고 오늘 현장 같은 경우는 또 하나의 호재거리가 있습니다 세절역에서 가깝죠 그런데 그 세절역에는 서부선이 들어올 예정이고요 고향선이 또 연장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호재거리까지도 껴있는 오늘의 현장,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응암역이나 세절역이나 각 역 위치에는 신축 오피스텔이나 빌라들이 상당히 많이 분양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이는 저쪽 응암역 쪽에 있는 신축 현장 중에는 복층형 원룸 매물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복층형 원룸 매물이 2억 중반이 넘는 가격으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과 오늘의 현장을 비교해보면 몇 천만원만 더 보태면 투룸에서 방 3개짜리 3룸까지 내 집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오늘 현장이 되니까 엄청난 금액적인 메리트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여러분 초품화라고 들어보셨어요?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자 가격 방어가 가장 잘 되는 아파트죠 그것처럼 내 집 앞에 이런 초등학교가 그리고 병설 유치원이 같이 있다면 우리 집 가격도 상당히 방어가 잘 될 겁니다 오늘 현장에서부터 초등학교까지의 거리가 도보 200m 밖에 안 되니까 우리 자녀 혼자서 걸어서도 충분히 통학이 가능한 위치에 있는 오늘의 집이에요 제가 지금 오늘 현장 앞에 나와 있는데요 1층 주차장은 자주식 주차와 기계식 주차가 적절히 섞여 있고요 자 오늘 현장 가장 큰 장점은 금액적인 부분입니다 투룸 가격으로 3룸을 살 수가 있고요 복층형 원룸 가격으로 2룸을 살 수 있는 오늘의 현장 자 3룸을 보여드릴 건데 영상 마지막에는 2룸 매물도 붙여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집 보러 가시죠 자 지금부터 실내 모습 보여드릴 건데요 자 전실 같은 경우는 조금은 아담하게 준비는 돼 있어요 하지만 신발장은 상당히 크게 준비가 돼 있어서 신발 수납하시는 건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현장 같은 경우는 은평구의 호재 지역 중의 하나인 응압역하고 세전력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현장은 투룸 가격으로 방 3개짜리 3룸을 살 수 있는 알짜 매물이라는 거 유념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들어오세요 자 현관에서 들어오시면 바로 앞쪽에 우리 집 1번방이 있는데요 들어오세요 자 여기가 우리 집 1번방인데요 1번방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공간 자체가 넓게 빠져 있는데 우선 사이즈를 한번 재볼게요 어디 갔냐 자 이쪽 창이 있는 쪽 길이가 3m 나오고요 이쪽 창이 없는 쪽 벽면 길이가 2m 73 사이즈가 딱 나와요 그래서 여유 있게 쫙 뽑아놨죠 꽤 큰데요 생각보다 그렇죠 생각보다 상당히 크게 뽑혀 있어요 널찍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샤시 같은 경우는 오늘 집은 모든 샤시들이 LG 하우시스 정품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서 상당히 고가의 제품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단열, 소음 모두 다 잘 잡아주는 그런 애들이고요 자 그리고 잠깐 들어와서 보세요 오늘은 모든 집들이 이렇게 벽이 두꺼워요 자 샤시가 여기에요 이중 샤시가 있는 데가 여기인데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나왔다는 거는 벽이 상당히 두껍다 그렇다는 건 또 뭐다? 단열이 잘 됐나? 아우 그렇지 부동산 하는 사람 다 됐네 자 여기가 그만큼 두꺼워서 단열재가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 집이 상당히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면서 겨울에는 따뜻한 그런 집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런 장점까지 가져갈 수 있는 집이고요 자 그리고 여기 방에는 또 하나의 히든 공간이 여기 하나 또 있어요 오 여기 안방이면 원래는 안방 화장실이잖아요 그렇죠 보통 화장실인데 오늘 집은 방 색의 화장실 하나잖아요 여기는 약간 이렇게 옷장 겸 창고처럼 쓸 수 있는 서브 공간이 여기 놓고 있습니다 드레스룸처럼 이렇게 해놓은 거네요 그렇죠 벌써 장을 다 짜놨어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옷 걸거나 아니면 셔츠 같은 거 바지 같은 거 접어서 놀 수 있는 그런 공간까지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드레스룸 조그마한 드레스룸까지 넣어 있으니까 이 안방도 상당히 크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이쪽으로 가서 우리 집에 거실 공간이 이쪽으로 펼쳐집니다 짜잔 오 이야 이 가격대 이 정도 거실이 나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건데 오늘 현장은 그게 가능한 현장이에요 우선은 여기 이쪽 벽면에서부터 저쪽 벽면까지의 거리를 재보면 오 3미터 5센치 3미터가 넘어요 그래도 넓게 나왔어요 자 그리고 벽면을 딱 보시면은 이쪽이 원래는 아트홀로 쓰라고 만들어 놓은 자리긴 해요 하지만 이쪽에선 차라리 저는 쇼파를 좀 큰 거 놓으면 좋을 거 같아요 넓게 쓰면 좋죠 그쵸 왜냐면 이쪽 벽면이 살짝 조금 협소하다 보니까 여기다가 쇼파를 놓으면 2인용 쇼파밖에 못 놔요 근데 요즘에는 누가 2인용 쇼파 써 4인용 기본 4인용은 써야죠 3인용이면 4인용은 써야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는 4인용 이상 되는 길쭉한 것도 다 놓을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걱정하지 마시고 큰 쇼파 준비하셔서 이사하시면 되고요 이쪽으로는 60인치 정도까지는 TV 충분히 설치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용을 하시면 가운데에서 뭐 앉아서 생활하시기도 편하시고 가족들 왔을 때도 다 생활하시는데 불편함 없을 정도의 폭이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당연히 우리 집 거실 창도 LG 하우시스로 다 만들어놨고요 천장을 보시면은 여기 LG 정품 휘센 에어컨까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또 오 요거 요거 스프링 플러까지도 다 알차게 넣어놨고 이런데 거실, 주방, 방들 할 거 없이 공기순환기까지도 다 알차게 넣어놨기 때문에 창문 열지 않고도 우리 집 공기 진짜 깨끗하게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놓은 오늘의 집이고요 자 마중편 쪽으로 우리 집 주방이 있어요 쭉 해서 기역자형 구조로 만들어져 있고요 안쪽에는 삼성 드럼 세탁기까지 서비스로 갖다가 팍 집어넣어 드렸으니까요 요거 다 이용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통돌이가 또 있어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다용도실에다가 넣어도 되니까 요거 충분히 이용하시고요 자 상판 윙에는 삼고 하이라이트 그리고 후드까지 전부 다 시공이 되어 있고 조리 공간 자체도 이 코너 쪽 공간과 이쪽 공간이 상당히 여유 있게 부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요리하실 때도 편하지만 요즘 주방 가전들 많잖아요 정기 쓰는 거 그런 것들도 이쪽으로 놓으셔서 이용할 수 있게 콘센트까지도 다 알차게 준비를 해놨고 밑에는 약간 메탈 느낌 나는 그런 색상으로 준비를 했고요 위에는 무광 화이트로 해서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잘 만들어 놓은 그런 우리 집의 주방 공간이고 냉장고 자리는 어디냐 바로 여기다 놓으면 됩니다 자 쭈필이 여기 냉장고 몇 대 들어갈 것 같아? 양문형 하나랑 김치냉장고 하나까지 하나 들어가죠 두 개 충분히 들어갈 쪽으로 그래서 양문형 냉장고 놓으시고 스탠드형 김치냉장고까지도 같이 놀 수 있는 그 정도 폭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동성도 상당히 좋죠? 꺼내서 요리해가지고 불 올려놓고 그리고 이제 우리 집 식탁 자리는 이쪽으로 하면 됩니다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식탁 준비를 하시면 여유 있게 식사까지도 하실 수 있는 그런 구조 다 만들어지고요 자 이쪽 편으로는 우리 집 화장실하고 2번방 3번방이 있는데 우선은 이쪽에 있는 2번방 먼저 보시고 화장실 3번방 보여드릴게요 이쪽입니다 2번방 여기가 우리 집 2번방인데요 자 우선 사이즈를 먼저 재드릴게요 이쪽 벽면 쪽 길이가요 2m 90 사이즈 딱 나오고요 창이 있는 쪽 길이가 2는 2m 4cm 요 정도 넓기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침대가 보통 딱 2m 사이즈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침대 이렇게 딱 집어넣으시면 돼요 우리 자녀 침대 뭐 슈퍼싱글 정도까지도 충분히 딱 넣어놓고도 바로 옆으로 책상 하나 놓으시고 이쪽 벽으로 옷장까지 놓는다 하더라도 손색없을 사이즈로 다 만들어놨으니까요 우리 자녀방으로 했을 때도 상당히 알차게 이용할 수 있는 우리 집 2번방이었고요 나오면 바로 앞쪽으로 우리 메인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 자체도 이렇게 뽑혔습니다 쭉 들어오시면은 자 이렇게 해서 여유 있는 사이즈로 해서 우리 집 메인 화장실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세면대하고 변기 그리고 수납장하고 거울까지도 달차게 만들어놨고 밑에도 이렇게 미끄럼 방지 타일로 다 시공을 해놨으니까 다 안전하게 이용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바로 옆쪽으로 마지막 공간인 우리 집의 3번 방이 준비되어 있어요 이쪽으로 돼요 자 여기가 우리 집의 3번 방 사이즈 자 먼저 재볼게요 여기 다용도실 공간이 있는 쪽 길이가 지금 2m 딱 나오고요 이쪽 벽면 길이가 여기도 딱 2m 정사각형으로 딱 돼 있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만약에 4인 가족이 사신다 그러면은 그래도 생활은 하실 수는 있지만 조금은 공간이 여유는 있지 않기 때문에 한 3인 정도 가족까지는 살기는 괜찮은 집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옷방으로 하시거나 아니면 여러가지 수납공간 또는 서재 공간으로 하시면 괜찮은 사이즈의 우리 집 3번 방 공간이었고요 자 이쪽 같은 경우는 우리 집 다용도실이에요 다용도실에 이제 에어컨 실내기도 안으로 다 들어와 있고요 이쪽으로 경동 나비엔 1등급 보일러까지 다 시공을 해놨어요 세탁기가 하나 더 필요하다 나는 통돌이가 좋다 하시는 분들은 이쪽 공간으로 또 배치를 하시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용도실에도 이렇게 널찍한 통창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환기도 끝내주겠죠 자 이렇게 해서 방 3개 화장실 하나짜리 구조 모두 다 보셨고요 자 오늘 현장은 무엇보다 제일 좋은 거는 위치하고 금액이에요 그 두 가지가 제일 강점이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은평구에 있는 투룸 시세가 다 3억이 넘어가서요 3억 2천 3억 3천 심지어 3억 5천이 넘어가는 매물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보신 이 집 같은 경우는 방 3개 화장실 하나 구조가 3억 3천으로 분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세대의 방 3개짜리 매물이 또 하나가 더 있는데 그건 3억 2천 5백짜리 매물이고요 그리고 투룸도 있습니다 투룸도 상당히 가격이 엄청 착하게 나왔어요 2억 7천 2억 8천 대 투룸을 만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자 오늘 현장 같은 경우 강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역에서도 상당히 가깝고 그리고 불광천을 이용하기도 너무 좋고요 조금만 가게 되면은 GTX 라인이 들어오는 연신내역까지도 이용을 하실 수 있으니까 서울 각 지역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위치에 있고 반려동물 있으신 분들이 불광천 산책하시는 거 너무 좋아하시거든요 그런 분들께도 추천을 드리는 오늘의 한 매물 그리고 오늘 현장 같은 경우는 전세도 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전세를 찾으시는 분들은 80%까지 대출받으셔서 전세 입주도 가능하시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보증보험 가입까지도 완벽하게 되는 현장이니까 안전하게 내 전세금 지킬 수 있는 그런 전세 매물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오늘 현장의 집을 내 집으로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좌측 상단에 보이는 매물번호 기억하셔서요 우측 상단에 보이는 저희 하마TV 대표 번호로 전화주시면요 저희 유재석이 내 집으로 만들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고요 저희 하마TV는 또 다른 꿀매물을 찾아서 열심히 발로 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하마TV의 유재석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